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핑퐁핑퐁 넘기면서 릴레이로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이나 이 종목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잘 눈에 점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볼 텐데요.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바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 5개 볼까요? 휴젤과 한화시스템, 솔루엠, 코웨이, 이마트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삼성바이올로직스, 호텔신라, GST, 대한항공, 삼양식품을 골라오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시고 아 이거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아니면 나도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샵 3772번 문자로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더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시면서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이제 바로 릴레이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빠르게 빠르게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휴제리입니다. 휴제리요? 네 휴제리 1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크게 나왔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휴제리라고 말씀드리면 보톡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보톡스의 관련 기업이 3개죠. 휴제리,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시장을 양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휴제리 작년만 본다고 하다도 우리나라 국내 쪽 시장의 시장점을 50% 이상 지금 넘긴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메디톡스와 휴제리 좀 양분하다가 이 메디톡스가 새사 자체적인 상황 때문에 그 자리를 휴제리 치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의 시장점을 높이고 있는 휴제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봤을 때도 휴제리에 대한 어떤 톡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업에 봤을 때 93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레티브나 여러 가지 예상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지난 지 오류 이후에 좀 약간의 쉬는 것도 조정도 아니죠. 약간 쉬어가는 구정에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은 휴제리였습니다. 휴제리, 보톡스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 개선세도 보이고 있다. 휴제리에 대한 전략을 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 이번에는 하청한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상승을 단기간에 많이 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선반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CMO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신약들이라든지 이런 CMO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계약 조건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 조건에 따라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백신에 대한 부족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3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이제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출회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4공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동을 또 진행을 했을 때 또 먼저 선수주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또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가 가장 저평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펀더멘털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일단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삼성마일로직스를 합작원 본부장은 셀색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모더나와 이슈가 엮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일단 좀 지난주에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CMO, 사공장 이야기 앞으로 또 나올 모더나와 이슈가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각각 들어봤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동안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볼까요? 약세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1.56% 조금사 하락폭이 크게 나오네요. 1.56%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좀 엇갈리네요. 홍콩 항생지수는 0.37%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 출발 영향은 아직은 그렇게 받지 않느냐 상황이고 창 초반에 좀 하락폭이 나오다가 이제는 좀 하락폭을 다시 또 만회하고 있네요. 코스피가 0.15% 약부합권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추위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지를 좀 계속 좀 확인하면서 추위 시장을 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네, 우선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요? 네, 우선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도 좀 좋게 나오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방산업종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방산, 한화 시스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존의 어떤 방산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 탈피하는 부분으로 어떤 정보통신 체계, ICT나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1분 시절보다도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ICT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도 흑자 전환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 수준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전으로 했을 때도 주가가 지금 크게 좀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역시 실장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인식됐었죠. 보험 코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제 이거에 대한 가시화가 점점 올해 하반기 때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개념이죠. 신사업 투자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화 시스템의 앞으로 향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대한 해법까지 이성훈 과장과 알아봤습니다. 셀린 님이 이성훈 과장님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차고 나시네요. 화이팅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호텔실라입니다. 네, 호텔실라요. 네, 일단은 지금 백신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신 접종에 대한 수의 종목분들 호텔실라라든지 아니면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들을 종합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좀 노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업황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항에 대한 그런 면세점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좀 적자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주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 지금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면세 제품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위공들이 또 국내에 또 많이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도 고정적인 따위공 수자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3분기에는 호텔 성수기입니다. 지금 각종 이벤트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여전히 이제 호텔에서 이제 여행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호텔 신라를 두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보람장님이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잘 들어보시고 나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시간 제한 있는 건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뭐죠? 네 솔로엠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솔로엠이요? 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일부 영업이익도 작년 대보다 19% 이상 좀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상장 이후에 어떤 좀 주가 흐름은 거래량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약간의 좀 관심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솔로엠의 어떤 그 신규 고객에 대한 그 증가 속도 그리고 이 새로운 전자기기 쪽에서의 파생되는 상품에 대한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 제품 채택률 증가도 이 3N1 보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25% 3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전자식 계산 장치인 ESL의 총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상 87% 이상 신규 고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에 대한 유입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엠의 어떤 사업에 대한 그 방향성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해외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약간 좀 형기상황적인 얘기지만은 백신에 대한 보급 증가로 인해서 특히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TV 수요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정상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재무제표의 플러스 알파로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안 움직였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솔로엠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영불사조님이 공모주로 보유 중인 솔로엠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함께 올려주셨고요. 앞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민영불사조님.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GST입니다. GST요?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1차 스크러버나 칠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바닷건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얘기, 물론 백신이 거의 주가 되겠지만 추가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회의들은 지속적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재개가 되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칠레나 스크러버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모두에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커질 수 있는 환경만 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스크러버라는 용어를 들으셨을 때 조선이랑 바로 생각이 연관이 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친환경 관련된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외형 성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초 남겨두고 GST 하창원 본부장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 GST를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을 확인해볼까요? 네, 코웨이. 코웨이입니다.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큰 상태였는데 올해 지금 오는 차이식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주가가 좀 오히려 플러스 시장 대비에 대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영업에 1,700억, 1,707억이 나왔는데 원래 시장의 예상치가 1,500억 수준인데 그 이상을 갖고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 사업 쪽에서의 렌탈 부분 쪽에서의 실적 호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사업 부분이 코웨이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36%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방문 판매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고 있을 때 발빠르게 해외 쪽에 대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확장한 결과가 이렇게 좀 호수익을, 호실적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지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해외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거의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 때 시장이 상승했을 때 소외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거래량과 함께 올라갔을 때 한 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코웨이에 대한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호수익이라고 하셔서 저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종목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인데 여기 그래도 갈비만님이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대한항공 궁금한데요. 분명 코로나가 끝날 즈음 제일 뛰어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올라서 지금이 선반영되는 구간이면 정리를 미리 해야 되는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식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와 좀 버무려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회복에 대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선반영이 된 거 아니냐고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사실 주가들이 이런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게 재개가 됐을 때 코로나 백신이 전발이 돼서 이제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LCC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 운임 지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 운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세계적인 그런 운행선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직까지 해외선까지는 그렇게까지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지금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항공 운임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연달아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시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 하창원 본부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갈비바님 질문에 좀 답이 되셨는지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항공 운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도 지켜보자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반영을 해보세요. 자, 다음 종목 이제 마지막 이성훈 과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마트. 이마트입니다. 우선 영업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마트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전체적으로도 지금 주가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류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역발상이죠.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본업은 똑같습니다. 할인점, 트레이더스, 고성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하는 부분을 계속 갖고 가고 있고요. 우선 노브랜드 쪽에서도 영업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우려됐던 사업 부분이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경쟁사들의 구조 조정이나 우선 이마트의 신규 출점을 비교한다면 이마트 쪽에서의 공격적인 이런 행보가 향후에 봤을 때도 실적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만 원 이상까지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떨어질수록 괴리률이 큰다는 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트는 충분히 시간이 남았는데 설명을 확 마무리해 주셨네요.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마트 이성훈 과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 이번에 마지막 열 번째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요. 네, 지금 최근까지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라면 업계는 이에 따른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차트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접근하기 용이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쁜 흐름들은 아닌데 사실 이제 작년에 워낙 사지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기저 효과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원자재 곡물과 관련된 그런 가격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엔 인플레이션 수혜 주로도 좀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푸드라든지 풀몬, CJ제일재당 이런 종목군들이랑 다 한 번씩 조금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일기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업종 내 수납매가 돌게 됐을 때 또 이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신제품들을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재무 구조에 따른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까지 마지막 종목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식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삼양식품까지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10가지 종목을 모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여유있게 10가지 종목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또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신 분들의 질문도 함께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탄 이단진 님이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이성훈 과장님이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이런 하락세에 과연 이 정도의 유상증자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한화 시스템의 유상증자, 지난달 얘기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랑 좀 차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우선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뭐 채팅창에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 나오지는 안 써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봐야겠지만 15,8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15,800원이면 최근에 주가 하락과 함께 약간 좀 차이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의 한화 시스템의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재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1조 2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신사업, 특히 위성통신 쪽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의 가격 차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금액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이 한화 시스템의 어떤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은 이 자금을 어느 쪽에 신사업에 투입하면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데 좋은 흐름이 되면 충분히 매 유상증자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가격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괜찮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KTV 투자증권 이송훈 과장 그리고 하일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